지난해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7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시설 설계자 등 4명은 유죄를 선고받았고, 안전관리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박상희 기자입니다. 지난해 5월,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. 재판부는 이 사고가 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가 폭발 범위에 달해 화학적 폭발이 일어나 발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. 그러면서 업무상 폭발성 물건 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사업 총괄 책임자 박 모 씨의 죄가 가장 무겁다고 봤습니다. 박 씨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일명 수전의 시설의 설치와 운용을 맡고 있었습니다. 산소 측정기와 제거기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, 산소 농도가 3%로 높아 폭발 위험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도 비용 문제를 들어 설치하지 않았고, 수소탱크의 가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이에 재판부는 박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수전의 시설을 설계하면서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임의로 빼는 등 설계를 부실하게 한 신 모 씨와 천시간의 실험 시간을 달성한다며 무리하게 가동을 이어간 수전의 시설 관리자 김 모 씨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또 수전의 시설을 가동한 최 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.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.